전설 포켓몬 하이 슈 아 이게 지금 뜬금없이 휴게소에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포켓몬 구한다고 말도 안 되는 곳에 가고 있어요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다 저희 진짜 포켓몬에 진심인 사나이들입니다 자 이제 충남대로 가고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전설 포켓몬을 100자리를 잡아본 적이 없는데 오늘 제가 백 디아로가 깔끔하게 딱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 뭐야 전설인데 너 100자리가 하나도 없어? 류츠 100이 없어? 류츠 100이 있어요? 와 나 류츠 100만 3마리 있는데 3마리? 난 여기서 3마리 있는데 아니 오늘 시나리오는 그냥 간단해 부리 형이 오라고 해서 지금 온 거잖아 부리 형을 이제 뭐 1호치 하나 정도 얻어가는데 이제 개척값 똥인 1호치 하나 가져갈 거고 백은 내가 먹고 가지 않을까 가서 보자고요 잠깐만 이걸 체육관이 몇 개야 이거 뭐야 이건 아 형 그거 뭐야 뭐 뭐야 그거 아 진짜 완전 그냥 와 형 넌 해야 백 개체를 잡히는 거니 뭐 그냥 빈손으로 왔어 설마? 아 그냥 뭐 설마 빈손으로 오셨어요? 안 좋으시네 그냥 너무 부끄럽네요 아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치워 하하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디아루가 잡혔다고 암만 그래봐야 안 떠요 형님 네 디아루가 모자 잡으려고 형님 어 잘생각했어 얘는 애가 오늘 나올 자격이 있네 아 근데 약간 아 느낌이 왔어 이거 그래그래 살짝 기운 좀 받아야겠다 아 그냥 정성이 있어서 뭐 비누가 지쳐대 뭐 와가지고 뭐 그냥 다이루가 다이루가 하면 뭐 잡을 수 있냐 다이루가 좀 심했어 아니 뭘 잡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형님 좀 한번 전기 좀 받고 와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진짜 정성인데? 하하하하 바느질 하셨대 이거 모자가 묵직한데 어째? 우와 여러분들 이거 봐요 포캐스탑이 그 제가 그 맨 처음에 갔었던 성지 이 수력보다 훨씬 많은데? 아니 근데 충남대 근처에 계신 분들은 여기 그냥 완전 핵골 그냥 파민 장소다 아 이거 내가 오토캐쳐를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가져오질 않아가지고 뒤쪽에 보면은 이게 다 체육관이야 한 8불 정도 남은 거 같은데 오늘 저희 여기 브링이 형이랑 비누 형 그리고 저까지 해서 3명이서 디아루가 원정대 결성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디아루가 싹쓰리 갑시다 어이 루가야 너가 백개체 좀 많이 좀 가져와주라 아 형님 이거 싱싱한 놈 맞죠? 동작 싱싱하지 생긴 거 봐봐 바로 그냥 물어 뜯을 기세잖아 아니 약간 애가 눈깔이가 좀 풀린 거 같은데 하하하하 맞아요? 저 쌍꺼풀 수술 하하하하 아 풀린 있다 풀린 동파일 제발 제발 나도 안 들어가죠 왜 12명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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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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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죠 왜 아 얘 아직 레이드도 못 들어와요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진짜 천장 레이드는 처음이란 말이야 아 있으면 꽉 찼죽 끝났죽 제발 제발 야야 우리 오늘 여기 있는 거 응 나도 들어왔어 아 방이 갈렸구나 아 방이 갈렸구나 갈렸어? 방 갈렸어 야 우리 충남도에서 디아루가 잡아가지고 개체값 제일 낮은 사람이 어 아이스크림하고 다 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안 그래도 뭔가 좀 걸고 하면 재밌을 거 같다고 생각했는데 좋았어 나 오늘 기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 내 기 아 근데 나 상한 거 먹은 거 같아요 왜? 배 아파? 아니 저 이상한 모자 쓰고 약간 느낌이 약간 이상해 어? 누카리오? 누카리오요? 수제벨 알까에 나오는 거야 저도 들어갑니다 포레드는 있어야 돼 벌써 끝났죠? 레이드 끝났죠? 레이드 끝났습니다 빨리 끝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승관이 없어 개체값이야 무조건 개체값이에요 어차피 20명이라서 잡는 건 금방 잡아 와 자 와 다위로가 어? 이루치가 아니네 맞아 어림없죠? 어림없네 와 나 이루치려고 누가 열 받을 거야 와 근데 이거 포스가 장난 아니다 뮤치부 뮤치 이상인데 좋아 야 와 잡는 건 일단은 뭐 쉽게 아주 20명이서 резуют Knight surprisingly 원퇴 잡히면 여러분들 원퇴 이루치가 나오기 dieser 꼴스터 куп이 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números 아니지 에휴 어 이거 왜 XR이 안 뜨냐? 설마 못잡는거 아니겠지 이거? 너 잘 잡았지 아직도 못잡았어 얘 뻘 아홉개 있네 아 제발 아 제발 oly지야 내가 함 더 줘 한거로 하나만 하나만 해 줘요 뭔고 좀 했냐 41레벨 짬발로 보여줄게 놓쳤죠? 일단 avocado 아! 못 잡혔어? 아 큰일 날다 야, 나도 불어줘 오케이 X Señor Xыш 나는 유튜버 나 초대하는 사람이 911 이사야 잡혔어 아x3 아니 이거 놓쳤으면 진짜 오열할 뻔했네 아! 맞지! 아! 이거 어떡해! 감각적으로 싹싹 메가펜탐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섭게 생겼다 메가펜탐 묵직하네 확실히 열 단면에서 패니까 금방 잡기는 하네 벌써 끝났어 레이드 바로 끝났죠? 디아루가 뭐 현대장 사는 줄 알고 있어 너무 느리게 날아가 이거 몇 개 남았나? 두 개 남았는데 오빠 그거 던지기 힘들다니까? 공구 좀 할 필요도 없고 자 돌리다가 끝까지 나이스 나오긴 했네 잡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브릭 형님 처음으로 잘하는 게임 찾은 거 아니에요? 야! 나 오메지 프로고 잘하거든? 보세요 바로 비싸다 자! 디아루가 잡으러 가겠습니다 오! 빨갱이요? 지금 시작이야! 시작이야! 자! 들어갑니다 저는 일단은 이번에 잡은 저희 디아루가 한 번 바로 써볼게요 오! 기술이 용성군이네요 자! 폭발펀치로 그냥 야! 지금 디아루가 났는데 디아루가 썼어? 아! 얼굴은 봐야지 아! 귀엽다 그래 오! 야! 메가펜탄도 되게 가네 자! 일단은 이렇게 예! 하나! 둘! 원! 짠! 어! 나 좋아! 일단 꿀씨 휴지 이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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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직 한 마리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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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나 이성이여 이거 조금 약간 진짜 애매하다 진짜 이 개체값이 참 애매해가지고 이번에 잡는 걸로 결판 짓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막판이다! 들어와요 들어와 내가 다이루가 이거 왜 했나? 다이루가 또 아! 형 그냥 져라! 그래! 그러니까 지는 게 맞다 뭘 잡는지도 모르시는데 그냥 안 돼 안 돼 깔끔하게 잡아야 돼 스피값이 높으니까 좀 개체값 좋은 거 같더라 비슷한 경우에는 맞아요! 비슷하면 보통 높은 게 나와 짠! 아니요? 아 맞아! 진짜 그래요 짠 짠 짠! 아니에요! 내 말은 오늘 그냥 색깔로 결판이 날 거예요 하하하하! 꿈도 키쳐라 싱크까지 못 버리네요 안 된다니까요! 자! 다크라이로 한 방 컷! 당해버렸네 내가 오케이! 자! 여기서 근데 만약에 못 잡고 놓치면 그 꽝이 지는 거다 오케이! 하하! 오! 아 나 이런 거 약한데 살짝 긴장돼 갑자기 끝이에요 그냥 아웃이에요 떨려 떨려 10p 좀 얼마야? 2307 나 어? 엄청 높은데? 나 271인데 야 근데 휴지가 25250이다 야 너 10p야 일단 cp가 제가 높이 높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성 있어 네 이거 진짜 괜찮을 수 있는지 아 잠깐만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자 빨리 놓으세요 여러분 아 일단은 이 사람은 못 잡을 확률이 좀 있거든요 아 아니야 아니야 못 잡을 수는 없어 방금 다 엑셀 가볍게 띄어 놓쳤죠? 엑셀인데 계속 나온다네 지금 빨리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어? 잡았다 이거 아 가볍죠? 못 잡을 수는 없어 아 잠깐만 2300 왜 이렇게 높아 아 잠깐만 신문을 조사한다 아 아무것도 없다 어? 작은 디아루가구나 귀엽다고 생각해? 어? 작은 게 나왔어 나는 지금? 작은 게 오히려 나 100개 차 뜨는 것도 봤어 아 진짜? 간다 3,2,1 짠 뭐야 에็ More 에쏱 뭐였뭐요 transparency 아 빅톡 빅톡 자 삼성이고 됐어 나만 아니면 돼 아 100개 진짜 와 근데 100개 차 미쳤다 진짜 미쳤다 진짜 이게 이렇게 된다고? 100마리 잡아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 100마리 잡아도 안 나와 원래 숫자리나 아니면 1호치 있었으면 안 나왔을 거야 다들 얘기 안 듣는 거 봐 딴 대박 와 진짜 너무하시네 다들 야야 디아루가 접어 아니 동료가 100만원 디아루가 접어 집 갑시다 안 좋아한다고요? 안 좋아해 아 이거 이거 형 때문에 이거 그러잖아 그 모자 써가지고 눈이 개슴치레하다 했어 얘 아 이거 괜히 써가지고 부정 탔잖아 아 진짜 무술모 이런 거 무술모 네 이런 거 얘는 얘는 무슨 잘못이야 그치? 아 근데 귀비 100 나온 게 왜 이렇게 배 아프냐 아 진짜 아 나 지금 솟아 나올 것 같아요 아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여러분 아 진짜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아유 소 안 나왔잖아 호복을 나가지고 불안한 것 같은데 이게 불안한 것 같은데 불안한 것 같은데 정모님 정리식 하는데 아니 냉면을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맛있어가지고 진짜 그냥 불을 친다 아유 아유 불안한 것 같은데 dramatic 김현이 너무 예뻐 어우 굉장히 ر